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의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당구박사로 검색합니다. 당구박사 무료 앱이 먼저 보이고, 아래로 내리면 유료 앱인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가 보일 것입니다.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고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상태로 이미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당구박사의 유료 버전인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는 프로샷과 맞춤레슨 등 무료 버전에는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료 버전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사용자의 인터넷 환경과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길어도 10분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림처럼 도중에 5분 이상 지나도 상태 바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는 파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파일의 수가 많아서 종종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뒤로 돌아가기를 통해서 일단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될 것입니다. 당구박사의 무료 앱과 유료 앱은 화면 구성은 같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내용의 종류와 크기가 다릅니다. 당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료 앱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나 좀 더 높이 성장하고 싶다면 반드시 당구박사 당구레슨마스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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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